궁금하신다면 그런 게 없는데 곧 있으면 20대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? 네, 맞죠. PD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허경영 신대님을 좀 알리려고 왔습니다. 방송 꼭 나가야 됩니다. 박경희 비밀보좌관 출신이고 월남전 참전용사 그리고 IQ430 삼성이 크게 된 계기가 반도체 아닙니까? 반도체의 주역이 허경영의 아이디어입니다. 우유에다가 허경영 총재님 스티커를 딱 붙였는데 1년, 2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, 안 썩어. 이야, 그런 우유가 있습니까? 지금 힘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1억씩 주고 국민들 150씩 주고 생각해 보이소. 예? 예? 양적으로 하나 해서 응.